도깨비볼 운명학 연구소 정화법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직장생활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라던가 그날 날씨에 따라서 제 업무 환경, 업무 능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저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자주 시도해보는 정화법 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바로 이 굵은 소금 정화 방법이에요 이렇게 국수를 드실 때라던가 국물 음식을 드실 때 보통 흔히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시는 이런 사기 그릇에 저는 굵은 소금을 담아요 꽃소금 아니에요 삼겹살 드실 때 이렇게 뿌리는 요리용 소금이 아니거든요 김장을 하실 때 쓰시는 굵은 소금이에요 얼마 안 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주변에 구하시게 되도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흔한 굵은 소금이에요 이 굵은 소금을 그냥 이렇게 까뜩 담아요 까뜩 담아서 저는 그냥 제가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그냥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청소용으로 이걸 그냥 소진을 해버리고 다시 또 새소금으로 갈아주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정화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물먹는 하마처럼 탁한 기운을 여기서 다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늘 이 정화 방법을 저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거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소금 정화법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냥 소금만 담으시면 돼요 소금 담으시고 한 두어 달 정도만 이렇게 가득 담아 놓으셨다가 또 치우시고 또 갈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